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빛나고 행복했던 순간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 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 자신에 대한 마음가짐에 변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